1. 다음에 커피나무에 관한 내용 가운데 오른 내용은 1. 체리는 익어감에 따라 빨간색이나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해간다. 2. 커피나무는 체리를 맺기 시작하면 5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안정되며 경제성 있게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20에서 30년이라고 보아야 된다. 3. 아라비카 종 커피는 1년 내내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고지대에 재배하기 때문에 꽃 피는 시기가 일정하다. 4. 커피나무에 꽃이 피었다가 지구 체리가 맺히기 시작하면 1호부터 6에서 8주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다. 정답은 2. 커피나무는 체리를 맺기 시작하면 5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안정되며 경제성 있게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20에서 30년이라고 보아야 된다. 2. 다음에 커피 체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 체리는 과육, 점액질, 파치먼트, 은피, 생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체리 안에는 생두가 2개가 들어있다. 3. 커피 체리는 커피 종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 4. 커피 꼬치 지구 체리가 맺혀서 수확될 때까지 기간이 아라비카 종이 로브스타 종보다 길다. 정답은 4. 커피 꼬치 지구 체리가 맺혀서 수확될 때까지 기간이 아라비카 종이 로브스타 종보다 길다. 3. 커피의 단계별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허어빈 2. 건식법에 의해 건조된 체리, 드라이 커피 체리 3. 커피 열매에 정제된 씨앗, 그린빈 4. 원두를 분쇄한 것, 그라운 커피 정답은 1.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허어빈 4.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한 개의 체리 안에 세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기형의 생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 트리오빈 2. 쓰리 빈 3. 트라이앵글러 빈 4. 트리플 빈 정답은 3. 트라이앵글러 빈 5. 원산지 에디오피아로부터 최초로 커피가 전파되어 경작된 나라는 1. 인도 2. 인도네시아 3. 예멘 4. 브라질 정답은 3. 예멘 6. 아라비카종에서 티피카종과 카티모르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티피카종은 밀도가 강하다 2. 카티모르종이 티피카종보다 훨씬 가볍다 3. 동일한 장소에 보관 시 카티모르종이 색상 변화가 빠르다 4. 자마이카 블루마운틴과 하와이 코나는 티피카종이다 정답은 4. 자마이카 블루마운틴과 하와이 코나는 티피카종이다 7. 아라비카 커피 품종 중 카투아이종 생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문도 노보와 카투라의 자연 교배종이다 2. 생산량이 많고 환경적응력이 높다 3. 커피나무의 수명이 타품종에 비해 짧은 단점이 있다 4. 매년 생산이 가능하며 나무 키가 다른 품종에 비해 작다 정답은 1. 문도 노보와 카투라의 자연 교배종이다 8. 다음은 몬순 커피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건식법으로 가공한 생두를 창고에 두고 계절풍을 약 2에서 3주 정도 쐬어주면 풍미의 변화를 가져온다 2. 신맛이 강해지고 단맛은 적게 느껴진다 3. 독특한 향미와 강한 바디를 느낄 수 있다 4. 유명한 몬순 커피는 인도의 말라바르이다 정답은 2. 신맛이 강해지고 단맛은 적게 느껴진다 9. 커피나무의 생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아라비카종은 로브스타종에 비해 뿌리가 깊어 가뭄에 더 강하다 2. 커피벨트는 위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이 40도 사이이다 3. 일반적으로 저지대에서 재배되는 커피나무일수록 생산량이 적다 4.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약 알칼리성 토양이 적합하다 정답은 1. 아라비카종은 로브스타종에 비해 뿌리가 깊어 가뭄에 더 강하다 10. 아라비카종 커피에 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아라비카종 커피는 로브스타종에 비해 고형 성분의 함유량이 더 많다 2. 아라비카종 커피는 연간 기온차가 적은 고도 8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주로 재배한다 3. 커피나무는 5도씨 아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게 되므로 온난한 곳에서 재배된다 4. 평균 기온이 약 20도씨로 연간 큰 기온차가 없으면서 평균 강우량은 1500에서 2000mm 정도 되는 곳이 좋다 정답은 1. 아라비카종 커피는 로브스타종에 비해 고형 성분의 함유량이 더 많다 11. 커피나무의 경작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1. 조직배양법 2. 파치먼트 커피 파종법 3. 원목에 접붙이는 법 4. 둥금법 정답은 2. 파치먼트 커피 파종법 12.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핸드피킹 방법보다 수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핸드피킹 방법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3.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크다 4. 습식 가공 방식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정답은 4. 습식 가공 방식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13. 다음 건식법의 가공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습식법 생도에 비해 신맛이 더 강하고 단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2. 물 공급이 어려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용하는 가공법이다 3. 50도씨의 열풍에서 약 3일간 건조하는 기계 건조 방식도 병행한다 4. 체리의 수분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햇볕에 건조하며 건조일 수는 익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정답은 1. 습식법 생도에 비해 신맛이 더 강하고 단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14. 다음에 커피를 분류하는 기준 중 재배 지역의 표고에 의한 분류법이 아닌 것은 1. AA 2. SHB 3. EGW 4. PW 정답은 1. AA 15. 다음에 커피 건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파치먼트나 체리를 건조시키는 장소를 파티오라고 부른다 2. 균일한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파치먼트나 체리를 자주 뒤집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3. 테이블 드라이나 머신드라이는 파치먼트보다 체리 건조에 주로 쓰인다 4. 테이블 드라이 방식은 통풍이 잘 되고 오염을 막을 수 있으나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정답은 3. 테이블 드라이나 머신드라이는 파치먼트보다 체리 건조에 주로 쓰인다 16. 다음은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색상은 청록색을 띌수록 고급이다 2. 결점수가 작을수록 고급이다 3. 평탄하고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 커피가 고급이다 4. 생두는 일반적으로 클수록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다 정답은 3. 평탄하고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 커피가 고급이다 17. 커피 생두의 수확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된 생두에 붙이는 분류법은 1. 올드크록 2. 유크록 3. 커런트 크록 4. 패스트 크록 정답은 1. 올드크록 18. 다음은 콜롬비아 커피의 주요 산지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아르메니아 2. 메델린 3. 세아도 4. 마니잘레스 정답은 3. 세아도 19. 다음 중 커피 생산국의 분류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과테말라 G1 2. 코스타리카 SHB 3. 멕시코 SHG 4. 온드라스 SHG 정답은 1. 과테말라 G1 20. 모카의 의미로 적당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총칭 2. 초콜릿 혹은 초콜릿이 들어간 음료에 붙이는 이름 3. 예멘의 항구 이름 4.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정답은 4.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21. 다음은 세계 커피 시장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이 바르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한국은 커피 소비 11위 국가로 연간 8만 톤 이상을 소비한다 2. 국민 1인당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핀란드로 연간 약 12kg 이상을 소비한다 3. 일본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증가하고 원두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의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 시장에서 금액으로 전체 커피 시장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정답은 3. 일본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증가하고 원두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의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2. 우유를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만들어지는 표면의 얇은 피막의 성분은 1. 베타락토글로블린 2. 카제인 3. 칼슘 4. 알파락트알브민 정답은 1. 베타락토글로블린 23. 우유를 가열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우유의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 2. 칼슘의 일부는 용액상태에서 콜로이드 상태로 이전된다 3. 효소가 불활성화된다 4.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정답은 1. 우유의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 24. 색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비타민 A로 전환된다 2. 클로로필은 테트라피롤 구조를 가진다 3. 카로티노이드는 우유, 난황, 당근 등에 존재한다 4. 안토시아니는 산성에서 청색으로 변화한다 정답은 4. 안토시아니는 산성에서 청색으로 변화한다 25. 식기, 기구의 소독에 이용되는 자외선 살균 등 소독법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1. 자외선은 물질의 표면과 내면을 투과한다 2. 살균력은 균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3.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해 효과가 있다 4. 살균력이 가장 강한 3500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이다 정답은 3.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해 효과가 있다 26. 커피 서비스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객의 오른쪽에서 제공하고 시계방향으로 서비스한다 2. 고객에게 커피를 서비스할 때 먼저 미소를 띄고 인사를 한다 3. 고객의 왼쪽에서 제공하고 여성에게 우선 서비스한다 4. 커피를 제공할 때 커피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 고객의 왼쪽에서 제공하고 여성에게 우선 서비스한다 27. 세포벽에 파쇄가 일어나고 배전에 의하여 생긴 커피콩 안에 공간에 갇혀있던 오일이 흘러나와 표면으로 쓰며 나오는 단계에 해당하는 배전도는 1. 시티로스트 2. 풀시티로스트 3. 이탈리안 로스트 4. 프렌치로스트 정답은 3. 이탈리안 로스트 28. 배전도를 달리한 원두 중에서 L값이 가장 높은 원두에 해당하는 배전도는 1. 풀시티로스트 2. 미디엄 로스트 3. 라이트로스트 4. 프렌치로스트 정답은 3. 라이트로스트 29. 다음은 로스팅에 의한 커피콩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수분함량이 감소한다 2. 밀도가 커진다 3. 갈변화가 일어난다 4. 부피가 늘어난다 정답은 2. 밀도가 커진다 30. 다음은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멜로우 2. 카보니 3. 베이크드 4. 그리니쉬 정답은 4. 그리니쉬 31. 커피 맛을 표현하는 용어 중 향기로 지각할 수 있는 용어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1. 아로마 2. 부케 3. 플레이버 4. 프레그런스 정답은 2. 부케 32. 다음 배전 중에 커피콩의 향기 성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1. 커피 중량의 5% 미만인 7000에서 25000ppm으로 다소 적은 양이나 주요한 품질 요소이다 2.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로 배전이 진행될수록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3.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4. 아라비카 종보다 로브스타 종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정답은 3.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33. 다음 커피콩의 배전 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생두의 당분, 단백질, 유기산이 갈변 반응을 통해 가용성 성분으로 변화한다 2. 생두 1g당 2에서 5ml의 가스를 발산하며 중량이 감소한다 3. 수분 함량이 11%에서 1에서 5%로 감소한다 4. 가스의 87%는 질소와 이황화 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혈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정답은 4. 가스의 87%는 질소와 이황화 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혈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34. 배전 과정 중 커피 생두에 함유된 트리곤엘린의 변화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트리곤엘린은 배전 과정 중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 트리곤엘린은 배전 과정 중 갈색 색소 성분으로 변화된다 3. 열에 불안정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함량이 급속히 증가된다 4. 트리곤엘린은 배전 과정 중 니코틴산 및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으로 변화된다 4. 트리곤엘린은 배전 과정 중 니코틴산 및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으로 변화된다 35. 원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의 주성분은 1. 탄산가스 2. 질소가스 3. 일산화탄소 4. 산소 정답은 1. 탄산가스 36. 커피 생콩의 배전 과정 중 롬페롤리 카르보닉 에이시드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콩의 성분은 무엇인가 1. 스쿠로스 등 탄수화물 2. 카페인 및 트리곤엘린 3. 유리아미노산 4. 클로로게닉 에이시드료 정답은 1. 스쿠로스 등 탄수화물 37. 커피의 포장 방법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포장법은 1. 질소가압 포장 2. 진공포장 3. 벨브 포장 4. 지퍼백 포장 정답은 1. 질소가압 포장 38. 에스프레소 기구와 백효원 브루원은 투과원리와 침지원리 가운데 어떤 추출 원리를 채용한 기구에 속하는가 1. 전자는 침지원리이고 후자는 투과원리이다 2. 전자는 투과원리이고 후자는 침지원리이다 3. 둘 다 침지원리를 채용한 기구이다 4. 둘 다 투과원리를 채용한 기구이다 정답은 2. 전자는 투과원리이고 후자는 침지원리이다 39. 여러가지 추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카포트 이탈리아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며 수증기압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핸드드립 드리퍼와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추출 방법이다 3. 프렌치프레스 저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카페인이 용해되기 어렵다 4. 백효원 브루어 진공식 추출 방법으로 향미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3. 프렌치프레스 저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카페인이 용해되기 어렵다 40. 수동식 드리퍼에서 일정한 속도와 양의 물을 부었을 경우 물이 빠져나가면서 추출이 진행되는 속도에 관여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커피 분쇄도 2. 필터의 제재 3. 물의 온도 4. 리브의 높이 정답은 3. 물의 온도 41. 프렌치프레스를 사용할 때의 요령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것은 1. 이 기구는 침출식 추출기구이므로 커피를 굵게 분쇄하는 것이 좋다 2. 추출시간은 3분 정도여야 한다 3. 추출 온도는 섭씨 88도 정도가 적당하다 4. 커피의 상태에 따라 분쇄도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추출시간도 조절하는 것이 좋다 4. 커피의 상태에 따라 분쇄도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추출시간도 조절하는 것이 좋다 42.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1. 추출하는 물의 온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섭씨 5도 2. 추출시간 30 플러스 마이너스 5초 3. 추출압력 9 플러스 마이너스 원바 4. 분쇄된 커피의 양 7 플러스 마이너스 1.0그램 정답은 1. 추출하는 물의 온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섭씨 5도 43. 에스프레소 추출에 따른 물과 비교한 물리적 변화이다 틀린 것은 1. 점도가 낮아진다 2.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3. 밀도가 높아진다 4.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정답은 1. 점도가 낮아진다 44.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추출은 커피의 가용성 물질의 용출 현상이다 2. 입자간 액체 투과 현상도 일어난다 3. 케이크를 통한 액체의 흐름이다 4. 입자간 내부 확산을 통한 용출이다 정답은 4. 입자간 내부 확산을 통한 용출이다 45. 에스프레소 추출시 데미타세나 카푸치노용 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잔을 두껍게 제작하는 것은 보온성 때문이다 2. 재질은 사기잔이나 유리잔 또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다 3. 외부 컬러는 다를 수 있으나 안쪽은 화이트색으로 처리된 것이 좋다 4. 외부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안쪽은 U자형으로 곡선 처리된 것이 좋다 정답은 2. 재질은 사기잔이나 유리잔 또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다 46. 에스프레소 커피의 추출시 커피의 분세나 탬핑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과소추출 또는 과잉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과소추출 커피 분세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약하다 2. 과소추출 커피 분세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매우 강하다 3. 과잉추출 커피 분세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약하다 4. 과잉추출 커피 분세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매우 강하다 4.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 단계로 올바른 것은 1. 증기압 방식, 진공 추출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2. 진공 추출 방식, 피스톤 방식, 증기압 방식, 전동 펌프 방식 3.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진공 추출 방식, 전동 펌프 방식 4. 진공 추출 방식,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정답은 4. 진공 추출 방식,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48. 다음은 에스프레소 메뉴에 관련된 용어들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데미탓에 더블 에스프레소를 지칭하는 이태리어이다 2. 프로스, 스팀을 이용해 낸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우유 거품을 말한다 3. 도피오, 한 입에 들이킬 정도로 작은 잔의 커피라는 뜻의 프랑스 용어이다 4. 리스트레토, 시간을 길게 주어 추출한 쓴맛을 더 강조한 에스프레소이다 정답은 2. 프로스, 스팀을 이용해 낸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우유 거품을 말한다 49. 에스프레소 추출 시 펌프 압력이 올라가지 않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작동했을 때 2. 전압이 낮을 때 3. 펌프 내부에 카본 실린더에 이물질이 많이 끼었을 때 4. 콘덴서에서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답은 1. 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작동했을 때 50. 에스프레소용 커피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분쇄 커피의 굵기는 추출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흐린 날은 기준보다 조금 굵게, 맑은 날은 기준보다 조금 가늘게 갈아준다 3. 밀가루보다 굵게, 설탕보다 가늘게 분쇄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4.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입자가 가늘게 갈린다 정답은 4.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입자가 가늘게 갈린다